이제 본 지 나 본 지 이제 일 년 일 년 된 거지? 그때 진짜 얼굴이 힘들어서 왔는데. 지금은 밝아졌죠 선생님. 지금은 밝아졌죠 선생님. 그때는 애 때문에도 힘들어 갖고. 근데 지금 근데 잘 올 내년에 얘를 잘 잡아줘야 돼. 왜냐면 아직도 이 가슴에 우울하고 힘든 게 아직도 있는데 참으려고 하는 게 있어. 얘는 이러다가 빵 터지거든. 그전에도 그랬어 참고 인내하다가 빵 터지고 얘는 사주의 인도화살이란 말이야 이게. 사람하고 부딪히면 꼭 지가 피해의식을 느껴. 예. 그래서 자꾸 사람을 기피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잘 빌어줘 엄마가. 그 빌어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름을 팔아서 양부모를 삼아서 자꾸 생일 불공도 들여주고 정월 불공도 들여주고 자꾸 그래줘야지 제 사주를 자꾸 좀 재워줘야 돼. 그래야지 제가 마음에 있는 병이 치료가 돼. 인간이 누르는 것도 있지만 신이 누르는 것도 있어서 제가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서 움직여주고. 그리고 1, 2월 달에는 어쨌든 제가 지금 변동하려는 데가 아직도 어쨌든 병원이죠. 회사로 또 가려고 위력서를 많이 넣고 있거든요. 1년만 정확하게 올해 1년만 절대 변동 주지 말고 만약에 병원 갔어 1년만 버텨보라고 그래. 1년만요? 그리고 그 다음 애를 준비하라고 그래. 그러면 괜찮아. 삼재가 나가면 괜찮을까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올해는 어디 가도 풍파야. 올해는 꼭 삼재풀이 해줘. 네. 5월이니까. 그래야지 삼재를 잘 막아줘야 엄마도 편안하고 애들도 편안하고 요즘 자꾸 잠을 못 자 엄마가. 그래도 자는 편인데. 자는 편이야? 네. 그러든지 우리 나이에는 깊은 잠을 못 자죠. 자다 깨고 이제. 엄마는 1, 2월 달에 낙상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1, 2월 달에요? 골반 쪽하고 무릎이 좀 약해. 글쎄요. 무릎이 크지 않은데 오른쪽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검사도 좀 하고 이럴 때 너무 많이 걸으면 안 돼. 그런 거 좀 신경 쓰고 올해는 몰라. 다른 거 보지 말고 내 새끼만 보자 그래. 네. 엄마는 다른 걱정 있어? 있죠. 응? 노인네 때문에. 어르신? 중풍이 지금 4년째인데요. 4년째. 올해는 안 돌아가셔. 엄마는 엄마 마음에는 얼렁 내려놓고 편했으면 좋겠지. 속을 엄청 썩어요. 지금 형제들과 인도. 애들 아빠가 이제 마음이 이제. 그래도 아직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대. 누가요? 아저씨가. 아니 저기 애들 아빠는 이제 저 객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 아빠가 이제 저 그때는 어머니 가지고 좀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안 돌본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있으면 부딪혀서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어머니는 많은 걸 요구하시거든요. 저한테. 옛날부터 그랬잖아. 네. 옛날부터 그랬어요. 하는 걸 요구하시고 못마땅히 하시고 제가 주말에 내려가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서 해드리는 거 그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랑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 아빠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누라 편에 서서 많이 이렇게 해줘요. 애들 아빠가.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이제 못 맞춰. 못 맞춰요. 못 맞춰. 그리고 애 아빠도 많이 이제 달라졌고 그래서. 그런데 아직도 부모에 대한 효심은 누구보다 강해. 대리효도 있잖아요. 대리효도. 자기는 못하는. 네. 선생님 대리효도. 지금도 그게 조금 남아있죠. 남아있지. 그런데 그래도 있는 날까지는 어쨌든 마지막까지는 엄마가 해줘야 된대요. 저는 가지도 않는데 요새. 안 내려가. 가셔야. 나중에 그 원망이 나한테 와. 그런데 가기가 싫어요. 그리고 애들 아빠하고 같이 가자고 했더니 애들 아빠가 가잣소리가 없어요. 아빠는 또 그건 못해. 부딪혀서 안 가. 가잣소리 안 해. 나중에 제일 많이 올 사람이 또 엄마야. 별로.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요. 제가 가면 부딪히니까 애들 아빠도 그래서 저한테 가잣소리가 났나 봐요. 그래도 내가. 시끄러우니까. 나중에 지금까지 해온 게 있잖아. 네. 그럼 나는 해온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가기가 싫어요. 선생님.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엄마 다시 있고 나는 얘기는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나쁘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가기가 싫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얼굴 보기가 싫어요. 막 스트레스 받고 제가 막 나쁜 여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싫다니까요. 엄마도 고집이 쎄요. 네. 고집을 저도. 어떤 고집을 저도 아니면 아니고 기분은 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엄마 선택하는 거고 올해는 몰라 자식만 보래. 그리고 어머니는 쉽지는 않아. 가시는 길이 고생고생 더 시킨대. 몇 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괜찮아. 인명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강. 앞으로. 예전 앞으로 2년은 끄떡없다 그래. 아버님도 그렇고요. 그렇지. 왜냐하면 두 분들이 목청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질 않잖아. 시설로도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 죽어도 안 간대요. 집에서 죽겠대요. 그분들도 고집이. 만만치 않아요 고집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내 목이련이 하고 살아. 그래도 작년보다 좋으니까 낫네. 작년보다요 애 아빠가 그래도 이제 뭐. 그냥 괜찮아요 속은 안 새기고 그냥 그렇죠. 위 관리는 잘 하셔야 돼. 위요. 위가 원래 안 좋아요. 그래도 관리하셔야죠. 급하게 드시지 마셔요. 너무 찰진 거 드시지 마셔요. 자꾸 소화가 안 된대요. 아니면 찹쌀을 좀 많이 섞어서 드시든. 선생님 저기 집을요 지금 저희 집이 한 채가 저쪽에 청당동 청수동 쪽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5월 14일이 만기인데 지금 집을 전세하고 매매하고 두 개를 내놨는데요. 매매는 힘들겠죠 선생님. 한 번 더 전세 2년 굴려. 2년 굴려요. 그러면 가격도 오르겠어요. 조금 더 오르지. 올라요. 왜냐하면 지금 팔면은 지금 금리도 안 맞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전세는 나가겠죠. 전세는 나가죠. 버텨라 그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생님 집을 하나를 저쪽에 들어갈 집이요. 지금 이제 성지에 신방동에 사는데 그 집을 처분하고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봉산 호반아파트라고 거기 새로 분양을 받았거든요. 3년 남았어요 들어가려면. 그런데 거기 잘 받았어요. 그거는 괜찮아 엄마.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거기는 산세도 좋고 이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터란 말이야. 그 공원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자꾸 개발될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거기는 공기가 맑아요 딴 데보다. 작년에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보고 엄마는 돈 걱정은 안 하고 산다. 너 위에. 그런데 거기 잘 받았나 물어보네. 잘 받았어요. 딸도 받았거든요 우리 큰애도 34평이요. 괜찮겠어요 걔도. 걔는 뭘 묶어주면 지가 그 돈 갚잖아. 걔는요. 장사도 잘 돼요 지금. 온라인 쇼핑을 잘했는데 참 잘 돼요. 부산에서 왔는데 잘 돼요. 잘하지. 야물딱지고. 어디다 내놔도 걔는 지 먹고 사는 데 지자가 없어요. 네 아주 야무져요 걔는. 엄마는 걱정이 뭐 있어 이제. 아빠도 엄마 편 들었지. 애들도 엄마 편이지. 하나 시어머니 시아버지만 내 편이 아니었지. 그러면 아니 저기 뭐야. 저기 큰애는 남자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이제 상호를 따로따로 걸고 하거든요. 남자 착해 그래도 엄마. 착해요? 네. 엄마는 잘 안 맞지? 안 맞지. 돈이 안 차지요. 둘이만 잘 살면 되지 뭐. 그 인연이에요 선생님. 그랬잖아 조금 더 지켜봐요. 올해 1년만 좀 더 지켜보자 그래. 그래도 쟤네들이 진짜 산다고 하면 새 옷 살게 해줘야지. 왜냐하면 딸이 억적 같아서 이겨먹고 살 수 있어. 딸 사주는 자기한테 납작 엎드려야 돼. 그런 사주예요? 응. 그러니까 맞는 거지. 작은 애도 남자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고. 쟤는 안 돼. 지금 만나면. 안 돼요? 남자가 있는 것 같은데. 별스럽지 않은 애 만났지요 지금? 연애는 하게 냅둬야지. 그거는 놔둬요. 응. 결혼하는 것만 조금 신중하게 하고. 연애는 하게 둬. 올해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식구들 액맥이나 잘해. 흉수맥에서 잘 풀어내요. 비싸지 않으니까. 하셨죠. 다른 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셔? 궁금한 거 뭐 이제 우리 딸 작은 애 이제 뭐 이제 지가 회사로 가고 싶어 하니까. 회사 간호사로 가고 싶어 하니까. 조금만 더 있고 쟤는 잘 빌어줘. 네. 가고 싶어 하고요. 애들 아빠는 괜찮겠어요? 이제 착해졌어요. 애들 아빠도. 그렇잖아. 엄마 이제 걱정이 별로 없어졌다니까. 착해지고 이제 뭐 자기도 늙었는데 뭐 어쩌겠어요. 늙어도 그렇게 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잘 돼서 오니까 좋지 뭐. 네. 앞으로 더 잘 돼서 새끼들만 잘 되면 돼 엄마는. 나는 엄마는 이제 내 몸이나 걱정하고 먹는 거나 신경 쓰고. 네. 그렇게 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